이곳 할리옷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AI가 일자리 시장에 가져온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다 영화 토르 러브 앤 썬더 등 여러 마블 작품의 컨셉 아트를 담당했던 추유진 씨 집에 디자이너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탁자에 둘러앉은 이들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AI입니다 게임 디자이너 앤드류 킴 씨는 디자인을 전공하는 딸의 진로가 고민입니다 2년 전 출시된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 같은 이미지 생성 AI 프로그램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처음엔 그다지 위협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AI 도구들은 점점 더 사실적인 이미지들을 생성해냈고 또 요청사항을 정확히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살인자 할리우드 영화 업계에선 AI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다른 아티스트 분이 사일런트 킬러라고 표현한 게 저희는 어차피 프리랜스 베이스거든요 항상 영화 작업이 끝나면 다음 영화로 들어갈 때까지 다시 하이어될 때까지 조금 쉬는 기간이 있는데 지금 그 텀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거죠 한두 명만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미지를 미드전이나 스테이블 디퓨전으로 뽑아내고 수정만 살짝 해버리면 사실 그게 약간 큰 문제가 주니어급을 채용을 아예 안 하는 상황이 되게 많다고 예술 콘텐츠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는 비르지트 라신 씨가 영화 산업 종사자 200여 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18%가 AI 때문에 일자리나 소득을 잃었고 30%는 최GPT 출시 이후 자신의 작업량이 상당히 감소했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 44%는 AI로 인해 자신의 직업적 즐거움이 줄었다고 답했습니다 마블 시리즈에서 가장 사랑받는 캐릭터인 아기 그루트의 컨셉 디자인을 그린 25년 차 아티스트 앤서니 씨 AI라는 새로운 도구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면서 포토샵이 처음 출시됐던 90년대를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도구를 배척하려는 움직임이 일부 있었지만 살아남은 건 신기술을 받아들였던 예술가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좋은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지 알았는데 제가 잘 못하는지 모르고 저는 다른 경험을 좋아해요 제작원에서 다른 경험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하죠 제가 코드샵이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정말 유용한 코드샵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사용하면 나의 많은 분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능을 좋아하지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 때에는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았을 때 더 많은 직업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기술과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오던 일을 동시대의 기술이 더 쉽고 빠르게 해내는 걸 생생히 지켜보는 가운데 엄스페어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그럼에도 자신의 기술을 계속 갈고 닦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I 시대를 어떻게 살아나갈지 묻자 이렇게 답했습니다. SBS 홍윤입니다. SBS 홍윤입니다. SBS 홍윤입니다. SBS 홍윤입니다.